이어서 강릉입니다. 운영이 중단된 삼척의 한 시멘트 공장 시설이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철거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 신기면에 자리 잡은 시멘트 생산 공장입니다. 출입문은 굳게 닫혔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합니다. 2002년 가동을 시작했지만 경기 불황으로 시멘트 수요가 줄면서 결국 3년 만에 가동이 중단된 겁니다. 관리되지 않은 회색빛 시설이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지역사회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요 관광지인 환성굴과 대금굴로 가는 길에 있어 미관을 해친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멘트 회사 측은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 철거 등 특별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도 주민 민원은 알고 있다면서도 해당 시설이 시멘트 회사 사유시설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시설이 운영이 중단된 채로 18년째 방치되면서 마을 주민들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기댈 곳이 없는 주민들은 서명운동 등을 통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가 4년 만에 정상 개최될 예정입니다. 삼척시는 다음 달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마을 일대에서 맹방 유채꽃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향토 먹거리 장터와 농축 특산물 판매장이 운영되고 풍선마다에 만들기와 비누방울 체험 등 25가지 부대 행사가 진행됩니다. 강릉시는 1년 이상 강릉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 100곳에 디지털 시스템 구입과 인테리어비 등 환경 개선비를 한 곳당 최대 500만 원씩 지원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입니다. 또 오는 7월 17일부터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점포 5천 곳에 10만 원 한도 내에서 세무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속초 여성 친화도시 지정을 기념하는 현판 재막식이 여성단체 협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속초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가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한 속초시는 그동안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과 여성 1인 가구 안심벨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 여성의 경제, 사회적 참여 확대와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여성 활동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육군 배기기갑여단은 전차 등 궤도 장비 이동 훈련으로 내일 하루 국도 7호선 토성면에서 현내면까지 구간이 부분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훈련 진행 시 편도 1개 차선이 통제되며 안전통제반을 운영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강릉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